음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s라고 하면 보통의 밤과 낮이고 그렇지 않은 날은 특별한 such a days or night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평화로운 그러한 밤이죠. 그런 날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주어, 동사, 보충어인데 보충어로서 절이 와있고 절 속의 주어가 절이죠. 주어 자체가 절입니다. 동사, 보충어. 왜냐하면 eternity라고 하는 것이 then, 왜냐하면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가 then입니다.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only a single night, 단 하룻밤이라는 거죠. 단 하룻밤. 이게 참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글신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영혼은 단 하룻밤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별거 없죠. only a single night. 영혼, 아주 꿈조차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밤. 그게 영혼함. 영혼함.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밤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의미죠. 자, 만약에 만약에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계로 간다면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거기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러면 친구들 그리고 재판관들 배심원들 아 이 말이죠. 친구들아 배심원 여러분 그렇다면 what good can be grea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함이 무엇이 있겠는가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어떤 어떤 좋은 것이 이것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만약에 어 정말 어 어떤 어 필그람 필그람이라고 그러면 술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 술래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 아래에 있는 세상에 도착한다면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는 그는 어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들로부터 재판관들 로부터 어 그 세상으로 가게 된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아서 그가 어 이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사후세계를 말하겠죠. 사후세계에 도착을 하고 한다면 어 도착한단 말이죠. 아 그가 또 발견한단 말이죠. 파인즈 이 엔더가 말하는 것은 어 히 에그리죠. 그렇죠. 히 이즈 딜리벌다 그리고 히 파인즈 이하입니다. 그가 발견한다면 어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릴 사람을 판결을 내릴 어 진짜 판관들을 어 만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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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관들이 음 누구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람이 아니죠. 신들이죠. 이런 신들 어 이 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들 자신의 삶에서 어려웠던 의로운 정의로운 그러한 신의 아들들 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순례길은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뭐 특별한 문장은 없고 마지막 문장에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는 거고 주어는 이게 주어고 이 대 필거 이미지 대선 수식어입니다. 꼭 하나가 와야 될 수식어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음에 동사 가 있죠. 그리고 월스 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걸 굳이 분석을 하게 되면 동사역 명사구입니다. 하나의 명사구로서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있는 건데 이 명사구를 다시 해보면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와야 될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인 제로관사 부정관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절이 있죠. 메이킹은 절입니다. 왜 ing가 붙어 있으니까 절이죠. 이 녀석은 명사구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딱 떼서 보면은 보면은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는 제로관사 제로관사 다하기 명사 다하기 절 절인데 주어로 해서 주어 는 창력되어 있고 어 동사는 ing ing 이고 동사의 보충어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 끝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메이킹 하나만 어 요거 하나가 절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절이죠. 단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절입니다. 상당히 절이 있죠. 그 외에 우리가 눈이 볼 만한 것은 어 비교 문장 비교 문장이죠. 이번에는 what could be greater 다음에 this 수행되는 것은 this is s great 그죠. s great 앞에 있는 great 뒤에 있는 great 이 두 개의 great가 비교되어서 greater than 이런 문장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절 전체가 하나의 부사절이고 이게 끝까지인데 그 부사절 내에서 주어 동사 보충어를 찾는다면 음 보자 뭐가 좋을까요? 음 이게 이게 주어가 되네. 휘가 주어가 되고 동사구는 녀석이 동사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지사구죠. 전지사구로서 보충어입니다. 꼭 와야될 보충어죠. 꼭 와야될 보충어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부사어로서 절이와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end는 반복되고 있는거죠. 앞에 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거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what would not a man giv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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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뭐 하다면 사람이 사람이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즉 지불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지불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if if 그가 만약 오르페우스, 무세우스, 해시오드, 그리고 호모와 같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불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뭐든지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네인은 고의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는 죽고 죽고 또 죽고 싶다. 죽어서 만약에 이러한 사람인지 신인지 조상인지 이런 이들과 대화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 차례라도 죽을 수 있다. 나 자신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거기서 in their meeting, their은 그냥 부서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재미있는 문장인데, i가 주어이고, 다음에 shall have가 동사이고, wonderful interest, ia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인데 여기까지 이어지죠. 그죠? 보충으로서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명사구에서 꼭 와야 될 두 개의 요소. 이번에는 부정관사와 부정관사어와 그리고 명사구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보충, 전치사 디오는 명사구 대신에 절이 와 있죠. 이게 절입니다. 그죠? 이 절과 이 전치사가 합쳐서 전치사구를 구성을 합니다. 자. 이 절과 이 전치사는